자 오늘은요 예산 역전장입니다 역전장 이 저 어디라고 해야지 우리 먼저 번에는 제가 예산 번장을 올려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예산 역전장입니다 예산 역전장은요 3일 8일 3일 8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대목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시골에서 또 어머니들이 직접 농사도 지시고 하신 걸 해서 이렇게 지금 시장이 펼쳐졌습니다 보시면은요 뭐 진짜 이 뭐 마트 가면은 있을만한 것들 다 있어요 진짜로 가격도 저렴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돌면은요 예 뭐 제주 뭐 더더 아유 도라지도 어마어마하게 크네 재배는 다 똑같이 생겨지요 자연산은요 다들 제각기 생겼는데 무수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숙주나물 오이고 고사리 이렇게 하셔가지고 집에서 다들 순수 농사 지셔가지고 아유 시금치도 좋다 배파 배파 배추도 이렇게 또 세막 이렇게 또 담아놓으시고 이제 봄똥도 나왔네요 봄똥 여기도 보면 이렇게 봄똥도 이렇게 나왔죠 봄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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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000원 얘도 이만큼에 5,000원 무 한개 1,000원 쪽파 5,000원 그리고 또 여기도 이제 목걸이는 풍부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닭강정 옛날 통닭 하셔가지고 통닭 7,000원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튀겨서 판매들 하시구요 이렇게 있고 또 이쪽에 보면은요 뭐 계란 두 판에 15,000원 한 판에 7,500원이네요 두 판에 만원짜리도 있고 그리고 국화빵 뭐 대장금 왕족발도 있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네? 너무 긴 쭉쭉 다녀야겠지 그렇게 너무 말라고 여기 보시면은 예 찍지 말랐네요 저분은 예 족발집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먹거리들 예 떡볶이도 있고 순대 오뎅 다들 이렇게 판매도 하고요 이렇게 막 과일전도 엄청나게 크게 뭐 수지 부사 신고배 와 뭐 과일도 엄청납니다 과일도 네 한라봉 꽃감 여기 보시면은요 와 찰옥수수 번데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들 이번에 역전장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대목이고 그래도 그런가 생각 이외에로 생각 이외에로 조금 크네요 오늘은 오늘은 그리고 이제 대목장이라 그런가 그리고 또 이 코로나인데 저짝 장에 비해서는 조금 좀 꽉꽉 들어찬 것 같아요 이게 명절이 임박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네 떡국제사라 떡국 만두 고기만두 김치만두 그래서 그렇고 많이들 판매들 나오셨습니다 멸치도 만원 석화도 있구요 젓갈 있구요 자 이제 또 이제 저쪽으로 또 넘어가야죠 아 이게 또 도너츠부터 해가지고 옛날 과자 다 있네 다 있네 다 살아있어 다 살아있어 쭈꾸미 문어 가오리 어 어 어 맛있네요 여기는 이제 어시장입니다 어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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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메기도 있고 물통백이라 가지고 물통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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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 물메기 커요 커요 물메기 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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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메기 이거 생쾌 이거 생쾌 한 마리 7천원 한 마리 만원 만원 7천원 15,000원 15,000원 7천원 저것 좀 세 개만 줘요 만원 이거 두 개 샀다 이거 낫지 모르겠어 엄마 저거 세 개 샀는데 이게 두 개 낫지 알아서 하죠 멋지게 이걸 두 개 줘요 이거 뚫어서 줘야 되는데 세평을 뚫어가면 손에 손에 알 같은 게 네랑 같이 가빠져나가고 사장님 이게 물메기라는 거예요? 아구예요 아구 아 이건 아구예요? 네 아 나 물통백이인 줄 알았는데 여쭤봐 사람들은 이거 다 물메기라고 네 나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 물메기 아구구나 아구 물통백이 물메기인 줄 알았더니 아구래요 아구 물메기는 배기같은데 의류시장입니다 의류시장 의류시장 자 우리 엄마들 형형색색 예? 이쁘게 양말도 이렇게 쭉 입고 쪼끼들도 이렇게 있고 엄마들 들어가는 거 꽃무늬 뽕튀기 이거 옛날이죠 뽕튀기 티밥 이렇게도 파시고 이렇게 퐁튀기 하셔가지고 이렇게 내놓고 판매를 하세요 저기 또 튀김 이렇게 막 도넛으로 튀기고 계시고요 여기는 공개가 된 거 이런 거 있다고 왜 그러냐면 여기 믿고 사시는 거지 내가 여기 이제 찰떡이를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버는 거예요 다 똑같이 자 오늘은 역전장 역전장이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